뜻깊은 겨울방학을 계획하고 있는 이와인이라면 이번에 개설된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해외탐사 프로그램과도 차별점을 두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희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2013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지원팀이 여름방학에 진행하는 이지아의 해외탐사 프로그램을 확대한 겁니다. 기존의 이지아의 해외탐사 프로그램과 달리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탐사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 개발하는 등 학생주도로 이루어집니다. 탐사 주제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팀은 전공제한 없이 재학생 4명으로 구성되며 한 명의 팀장을 정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탐사 계획서를 바탕으로 10박 12일 동안 최대 4개국의 공공정부, 국제기구, 글로벌 기업 등을 탐사하게 됩니다. 모든 학생들은 탐사 주제를 설정을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기관들을 섭외를 하고 또 다녀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정신, 추진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자 하는 저희 학생지원팀의 바람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심사, 3차 최종 선발을 거쳐 총 5개 팀 20명의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팀원 전원이 포털 정보 시스템에 접속해 작성한 지원서 및 탐사 계획서를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이번 자기설계 해외탐사 프로그램은 기존의 교내에서 주관한 다른 해외 방문 프로그램에 선발되거나 참가했던 학생에겐 신청 자격이 제한됩니다. 일단 먼저 합격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 저희는 학교폭력을 주제로 핀란드, 영국, 독일을 갔는데 저희가 보려고 했던 취지를 잘 보고 오겠습니다. 탐사가 끝난 후 학생들은 학생지원팀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 사진, 간행물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2014학년도 1학기에 진행될 예정인 재학생 대상 탐사 결과 전시 및 보고회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EUBS 이재희입니다.